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45번째 시간 예수님의 담아 9번째로 마리아의 나드 향유옥합 마리아의 나드 향유옥합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마리아의 거룩한 헌신 거룩한 낭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신앙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시간대에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일주일 전까지 이제 접근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토요일에 배단위 제가 저번에 성기술래 가서 예루살렘에서 감남산 뒷부분에 조그마한 길이 보이는데 바로 이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 배단위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가이드한테 얘기를 드렸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자 이 나더 향유옥합 사건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요. 하지만 이 학자들은 이 마태마가 누가 이 사건과 오늘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으로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공간복음에서 나온 이 기사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받게 죽으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나 그 스토리나 그 의미는 거의 대동소위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한테 주는 경우는 공간복음의 것이나 지금 요한복음의 이 것이나 거의 대동소위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것이다 행적 것이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는 거의 대동소위하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선상에서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든 현재이든 교회에 가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여자 성도인들이에요. 남자 성도인들은 좀 귀하고 크고 굵직한 일을 막지만 교회에 이렇게 작은 일들은 거의 다 이 여자 성도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도 성경에도 이 열두 제자들의 그 활력에 못지않게 이 여자분들의 이 신앙이나 활약상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여자 성도님들이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더 향유 옥합 사건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이 나더 향유 한근의 가치 이 한근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그냥 향유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나더 향유 한근의 가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향유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름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가루로 그러니까 가루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의 이 용처는 보통 그 향유 이 냄새를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상처를 치료할 때 의약품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화장품으로 쓰이기도 하고 결정적인 것은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있는데 장례용품 장례용품으로도 이 나더 향유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나더 이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나더라는 말까지 붙이고 있는데 이 나더 향유는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더는 이 동인도 지역에서 나는 특상품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사려면 전량을 수입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수입품이에요. 우리가 퍼퓸 같은 거 향수 같은 거 살 때 우리가 이태리나 프랑스 제품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건너온 것들의 공통점은 비싸요. 오리지널 정품은 아주 값이 비싸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량을 수입해서 쓰는 물건이고 특히 이 중동지방에서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향수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귀하고 고귀하다는데 굉장히 공통점이 있고요. 자 오늘 그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에 달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삭이 바로 이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삭이라면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360일 중에 안식일을 빼야 되잖아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안식일을 약한 52일 이상을 빼면 안식일을 제외하고 1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00% 저축을 했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제가 미국 생활 20년을 넘어갔지만 노동자의 품삭에서 우리가 1년의 연봉이 저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한 3,4만불 여기서 대학을 나오고 조금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 오름간불도 벌게 됩니다만 보통 노동자들은 3,4만불 내외겠죠. 이 3,4만불이 캐시로 모여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생활 20년이 넘어도 3,4만불이 캐시를 손에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이 오일을 모으려면 평생을 모아야 될 돈이에요. 평생 시직하기 전에 평생을 모아야 이 정도 모입니다. 왜냐 써야 되니까 써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건 결코 모으기가 쉽지 않는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순전하다는 말을 쓰는데 이스라엘도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가짜가 있고 여기도 이 향수가 가짜가 이미테이션해서 가짜 향수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그런 게 말하니까 순전하다는 말을 쓰는데 순전하다는 말은 한국의 진짜 순참기름 할 때 진짜를 붙이고 순짜를 붙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 피스티케스라는 말이 순전하다는 말이 헬라인데 이 단어가 피스토스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헬라의 원어 이렇게 피스토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한 순전하다는 말은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오일이다.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보금에서는 향유 한 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향유 한옥합, 한옥합이니까 한 병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는 한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건은 보통 온수로 하면 12온수에 해당하고 구렘으로 따지면 340구렘 정도로 학자들은 양을 추정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가게에서 일을 할 때 아주 고급 오일은 아주 병이 조그매네요. 아주 병이 조그맣는데 값이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12온수, 340구렘 정도면 아주 비싼 향유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기 이 나류의 향유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풍습에 이 여인들들은 이 결혼, 지참금 비슷하게 평생을 돈을 벌어서 이것을 모아요. 평생을 저축해서 이 기름을 모아요. 왜냐? 바로 결혼식에 쓰려고. 결혼식에 쓰려고 그렇게 모으고 또한 존경하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이 부모님들이 언젠가는 돌아가셔서 장례치를 대 그때 쓰려고 또 평생을 모으는 것이 바로 이 나두, 나두의 향유예요. 자, 이것을 바로 예수님에게 사용을 해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나두의 향유 옥합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을 착착을 모아놓은 것의 결정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향유의 가장 첫째 목적은 좋은 향기가 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좋은 향기가 나게 만드는 것이 1차적인 향유의 귀한 목적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향기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향기를 상징하는 그런 용도로도 이것이 쌓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평생을 준비했던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할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갈고 닦고 예수님에게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결한 신부가 자기 옷을 단장하고 자기 믿음을 단장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 크리스찬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도 얘기가 이 아가서에 많이 응급이 됩니다. 이 아가서의 법은 나도 기름이라 해가지고 아가서 1장 12절에 나오고 4장 4절에도 나오고 또 몰략과 향제로 그리고 장사 치르는 미라 향료로서 아가서 3장 6제도 응급이 되는데 자,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최고의 향기이고 아픔을 치료하는 머락 장례를 치르는 죽음을 준비하는 기름으로써 또는 생명을 다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이 나드가 구약성경에도 써지고 있고 특별히 구약성경에는 이 여인의 상대자인 이 솔로몬이 이 향기를 맡고 그 여인과의 사랑에 빠지면서 솔로몬이 그 향기를 맡고 그냥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제리 마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의 향기이기도 한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이 나드의 향류, 옥합의 향기를 맡듯이 우리 믿는 사람의 향기를 맡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드의 향류를 팔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향류를 어디에 부었는가에 관해서 공간보금과 이 여인보금의 표현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마테마가는 이것을 머리에 부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에 부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마테보금에서는 이것을 몸에 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보금에서는 이것을 몸에 부은 것도 아니고 머리에 부은 것도 아니고 팔에 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강조한 것은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향류를 벗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 없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에서 집중적으로 우리한테 강조를 합니다 단순히 부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부었고 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채우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태와 요한은 열두 제자에 속한 제자였고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 동행한 제자였기 때문에 마태와 요한의 보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신빙성이 더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가와 누가의 경우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오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 통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 후에 이 마태 누가 요한이 기록될 때도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후대 학자들은 참고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차지하는 최초의 복음서라는 점에서 굉장히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누가는 어떤 의사라는 점에서 그것을 살피는 관찰력이나 그것이 또 남달랐을 것이라는 것을 볼 때 어떤 복음서든지 그 가치는 아주 귀하고 동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분명한 사실은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고 있는데 머리에도 붓고 몸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를 하시면 돼요 온 몸으로 온 몸에다가 향유를 부으시고 발랐다 이렇게 예를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만약 이 향유가 장례를 치를 때 쓰였다면 그 사람의 발에만 바르겠어요 온 몸에 이 향유를 바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이 향유를 발랐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믿음과 사랑과 그의 헌신이 향기로 주어져서 예수님의 온 몸을 씻고 준비시키는 점에서 마리아의 헌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리아에게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우리한테 쏟아준 것처럼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이 피와 같은 이 향유를 우리 예수님에게 쏟았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진정한 사랑의 만남의 현장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둬라 주위의 사람들이 막 엘컹 엘컹 말을 하니까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니 그냥 둬라 7절에 예수께서 가랐을 때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의미가 뭔가 이 헌신에 마태 마가는 제자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요한은 가른 유다라고 직접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그렇게 값이 싼 걸 낭비나니까 마태 마가는 옆에 사람들이 또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두고 불편을 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가른 유다라고 콕 집어서 가른 유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삼백 대나리온이나 되는 가치인데 이것으로 가난한 자를 왜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훨씬 이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 가른 유다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를 주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께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라 결코 가난자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게 사도 요한의 진단이고 사도 요한의 시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준 영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른 유다라의 진정한 마음을 간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해보면 유단이 돈에 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유단이 그래서 이 돈을 왜 그렇게 썼느냐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가난한 이런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가 돈을 썼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진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저 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평소에 자기의 물질관을 자기의 물질관 자기의 어떤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풍족하지 못해서 오는 물질에 대한 민감함 개인적인 물질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인지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교회에서는 오래 하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도 겉으로 볼 때는 산백 대나리오면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걸 예수님한테 팔에 부었다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 귀한 것을 왜 내 팔에 부어 차라리 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낫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어차피 일주일 뒤에 죽을 사람이고 이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내 뜻이기도 하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죽는 것이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한눈지이고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맞다 내 말이 맞다 라고 답을 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만 놔둬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심지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예수님에게 낭비하는 것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사실은 교회나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물질을 집행할 때 세상 눈으로 그것을 보면 이것이 낭비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것 같고 교회 돈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하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어떤 데 쓰는 것보다도 가치 있게 쓰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돈을 정확하게 쓰려면 시기가 정확해야 되고 시기가 적합한 때에 이 돈을 써야 되고 지금 한국에도 추경 편성 때문에 지금 시끄럽습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돈도 써야 되고 적절한 가치의 돈도 써야 되고 그렇게 국가의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이런 시각도 얼마든지 나오죠 자, 어땠든지 간에 교회의 돈도 교회의 돈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하게 가난한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회의할 때 깍깍 소리 지르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평소 때 그렇게 삽니다 평소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이 일주일 후에 돌아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마리아가 정말로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아시고 준비하였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누가 알아요 이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겠어요 자, 우리는 이 사실에 관해서 얼마든지 마리아를 쳐다보면 이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냥 한 곳이지 그게 꼭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여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돈이나 물질을 쓸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써냐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연락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허물한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수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돈 귀한지도 몰라요 자, 근데 이것도 표현이 조금 달라요 마태봉 26장 11절에서 내 장사를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마가본 14장에서는 내 장사를 위해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의 시각은 갑자기 준비한 것도 아니고 미리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미리 이 마리아가 준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온천하에 보금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많아요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성찬과 세례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제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성찬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기념하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 이 사건도 이 사건도 성찬식을 기념하듯이 보금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것을 기념해야 되나요 이 문자를 이해를 해서 보금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치 성찬식한테 막 보금이 전파되면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아요 저는 혹시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성찬을 기념하는 의미를 성찬식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 가지고 성찬식이 하나의 의식으로 돌변해 버리고 본질은 가려지는 이런 잘못된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의 헌신은 우리의 믿음 시간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고요 한 개개인의 헌신 한 개개인의 사랑을 예수님은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거 전부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카운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작은 헌신 하나 우리 교회 와서 물질 헌신하고 시간 소변이 전부 다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거룩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말에 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앞장에 이 요한범 11장에 봐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요한범 11장에 봐보면 11장에 봐보면 1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행제 마르다와 촌 베단이에 사는 나사로라 자 아까 베단이에서 풀어진데 베단이에 그 얘기를 했죠 근데 2절로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빌어라 다시 말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보다 나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먼저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머리털로 향유를 벗고 발을 씻기던 그 마리아다라고 요한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훨씬 뒤에 훨씬 뒤에 거나 한 60년 이상 뒤에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훨씬 뒤에 일어난 사건을 앞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면서 뒤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면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리아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기서 마리아는 처음에는 자기 오라비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으로 해서 굉장히 서운해였습니다 굉장히 서운해였고 굉장히 슬퍼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또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신방 왔을 때 마르다가 음식 준비에 바빴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택해 있느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탁 붙어 갖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고 또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고 예수님이 언젠가는 대제적인 성경관들을 넘겨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마리아가 있는 그 현장에서 바로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부활의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오빠가 죽었을 때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통곡을 합니다 무덤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하도 예수님과는 친밀한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집의 신방에도 음식 준비는 뒷째이고 예수님 앞에 하면서 말씀을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바로 이 마리아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비방도 서슴치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여인입니다 300급 비싼 돈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 소리를 들어도 이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음식 준비는 안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 뭐하고 있냐 라고 언니한테 비방들을 일도 서슴치 않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귀한 그렇게 비싼 향률을 예수님 발에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계는 그 어떤 것도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서희강의 대세상들에게 넘겨져 곧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으니까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말해서 이 마리아의 영감 영성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감히 짐작도 못했고 얘기를 해도 들어도 못 깨닫는 그 시절에 이 마리아는 평생을 준비한 이 고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쏟아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이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세컨드 커밍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리아와 같이 신부의 입장에 저희들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토록 외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장 비싸고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을 만큼 그 정도 헌신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고 지진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소중한 헌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같은 맥락에 대한 사실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예수님한테 헌신해서 정말 예수님께 저가 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여느니라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자 자 자 자